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자 고대인과 근대인 한 걸음 나아가서 현대인 사이에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겠지만 이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 직업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들 수가 있겠죠. 특히 근대인과 현대인은 명문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자신이 맡은 바 소임을 신의 성실을 다해 가지고 수행하는 그것이 이제 근대인과 현대인에게 필요한 덕목이자 직업윤리의 가장 기초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직을 맡든지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가사노동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자신이 갖고 있는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해서 행하는 그런 활동에 대해서는 직업윤리라는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 책임을 지겠다고 그렇게 결정하는 순간 사람은 진지해지고 성실해지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새만금 젠버리를 보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사람마다 많이 다르겠지만 저는 참 이 한국 사회가 그냥 천수답식 그런 활동에 아주 익숙한 것 같다. 그냥 대충대충 때우는 겁니다. 그냥 발각되지 않으면 된 거고 그러니까 참 직업윤리의 부재라는 그런 표현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특히 이번에는 책임을 갖고 먹고 사는 그런 공무원들의 업무상태만이라든지 직무유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이게 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진만 보더라도 이게 이제 대원들이 막 철수하고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리지 않는 상태인데 이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게 되면 전체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지역이 다 이 뻘밭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대원들이 이동하는 데는 이 길을 사용했을 것 같은데 이 길에는 이제 마대라든지 뭐 그다음에 플라스틱 플랫 같은 걸 설치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임시응변 그렇게 떼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반도체를 만드는 나라고 자동차를 만들어서 상당히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인데 이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자세 태도 인식 마음가짐 이런 거 생각해 보게 되면 참 한심한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7차례 회의를 했네요. 젠브리 조직위원회 전라북도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한국농호총공사 아무도 책임을 안 지겠다고 책임 떠넘기기 위한 늦장 대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제 뻘밭이 되는 젠브리 부지의 배수 처리가 원활하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회의를 7번 했네요. 그래도 그냥 다 넘어간 겁니다. 전라북도는 조직위원회 상부 시설 등을 설치하면서 배수로가 많이 훼손된 상황이라고 하자 조직위원회는 내부 배수로 조성 이외의 각 현장에서 훼손하는 상황은 이미 예견된 일이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일사분란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휘체계가 굉장히 명확해야 되는 거죠. 협조체계나 지휘체제나 이런 부분들이 지휘체제나 이런 부분들이 그냥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운영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곱 차례 회의 끝에 간이 강제 배수 시설을 설치했는데 이것도 이제 뭐 시간당 32mm 비가 내리자 야영장은 또다시 물에 잠겼다. 32mm면 우리나라 장마철 그런 우기치고는 굉장히 경미한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스카우트 대원들은 플라스틱 팔레트 위에 설치한 텐트에서 생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 이 젠버리 준비 상황뿐만 아니고 국가의 가장 중요한 것이 권력을 이동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권력을 이동시키는데 가장 여름 국가 행사 가운데 중요한 것이 공직선거지 않습니까? 공직선거에서 일곱 번의 여름 부정선거 정거물들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여름 쌓여도 선거관리를 중립적으로 하는 선관위는 득표수 조작이란 부정선거를 주도하고 공정한 판결을 하라고 하는 여러분들 대법관들은 선관위의 불법과 비리를 여러분들 은폐하기 위해서 그냥 가전짓을 다 하고 파주 경찰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수사를 안 할까 뭉개고 검찰의 공공수사부는 수사다운 수사 한 번 안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국권을 준수한 대통령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되고 나서 1년 여러분들 4개월 정도 될 때까지 입 닥치고 뭐죠 부정선거 부자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내 눈에는 사람들이 그냥 근대인으로 보이지 않고 그냥 고대인으로 보입니다 고대인 고대인이라는 것은 노예사회이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질 일이 없는 거죠 이런 문제를 좀 다른 그런 관점에서 파악해 볼 수가 있는데 그냥 후기 조선사에 딱 들어맞는 공직자들이 그냥 뭐 우글우글 하는 겁니다 뭐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면 좋은데 벌받는 날이 안 오겠습니까 이렇게 무책임해가지고 이렇게 불성실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거짓되고 위선돼가지고 나라가 어떻게 앞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선거마다 도독질하니까 참 기가 찬 거죠 뭐 잼버리 여러분들 이 준비 불성실한 것뿐만 아니고 그냥 선거 준비 불성실한 거나 뭐 선거는 불성실한 정도가 아니고 아예 도독질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보게 되면은 다른 데는 승하겠냐 이야기죠 다른 데도 승하지 않겠죠 어떻게 하면 예산을 그냥 빼먹을까 이렇게 국내 해가지고 그래서 부정선거 하는 거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해가지고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은 우리 동향끼리 다 해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거 부정을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후기 조선사회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사니까 근대인과 현대인답게 자신의 직무윤리를 좀 한껏 발휘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이 선거 부정 문제를 올 상반기에 모두 다섯 권의 시리즈 형식으로 분석해서 표현한 책이 도둑놈들 1권부터 5권입니다 많이 확산돼서 더 많은 국민들이 참정권 침탈 문제가 자신의 문제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의 신청권 침탈